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업무장의 판변TV의 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8월 1일자 판례공부 형사 구미 유아 바꿔치기 사건입니다. 성공해서 2022년 6월 16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2도 2236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중요한 판결은 아닌데 워낙 사회적으로 크게 보던 사건이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친정엄마죠. 친정엄마가 미성년 약침에 사체 은인으로 기소가 돼서 유죄를 인정됐다가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하라 라고 해서 파기 한정된 결과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딸의 친모죠. 피고인과 딸이 있습니다. 딸이 2018년 3월 30일 날 북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여아 비를 출산합니다. 그래서 4월 8일까지 입원해 있어요. 한 9일 정도, 10일 정도 입원해 있는 거죠. 그런데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에 출산한 이 사건 피해자, 여아, 나중에 사체로 발견된 그 아기, 그 아기와 딸이 낳은 손녀를 바꿔치기 합니다. 그러니까 딸은 손녀를 낳고, 어머니는 아기를 또 낳았어요. 이 두 개를 바꿔치기 합니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어떻게 바꿔치기 하냐면 2018년 3월 31일 날, 출산한 이튿날, 31일 날, 17시 32분부터 4월 1일 날, 08시 17기경, 그 사이에, 그 사이에, 밤 12시간 정도였죠. 그 사이에 불쌍해 방법으로 이 사건 여아를 신생아실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이 사건 B, 즉, 손녀를 불쌍해 장소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딸은 지금 이 엄마의 딸이죠. 자기의 동생, 동생을 자기가 낳은 딸로 양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재혼을 하게 됩니다. 다시. 다시 결혼을 하면서 자기가 낳은 딸을 엄마에게 맡기고 갑니다. 그러니까 엄마 맡기고 아니라 이 딸을 길라에 놔둬버리고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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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의 나정에서 사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발견된 여아가 결국은 2021년 2월 초에 사체로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2021년 2월에. 문제는 사체로 발견을 해서 방치하고 간 딸, 딸을 기소를 해서 이 딸이 방치했으니까 얘를 처벌하려고 아기의 DNA를 검사를 해봤더니 이 딸하고는 다른 거예요. 딸하고 형제로 나와요. 그래서 엄마를, 이 피고인을 해봤더니 피고인과 친자 관계가 인정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이 딸이 낳은 손녀, 이 손자. 이 손녀는 어디 갔냐. 손녀, 손녀는 어디 갔냐 모르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겁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출산한 여아와 손녀를 바꿔치기 한 건 인정이 된다. 그런데 바꿔치기 한 것만은 인정이 돼요. 이건 대법원은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밖의 법명의 방법, 어떻게 바꿔치기를 했는지, 왜 이렇게 바꿔치기를 한 건지, 그렇게 해서 할 이유가, 목적이 뭔지가 증명이 됐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대법원은 이제 의문을 갖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유전자 검사 결과, 피고인과 발견된 아이, 아기 사이의 친자 관계는 99.999%예요. 그리고 딸과 발견된 아이 사이에서는 친자 관계가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친자는 맞다. 피고인의 낳은 아기인 건 맞다. 그런데 이 사망한 아기가 피고인의 아이라는 것까지는 인정이 됐지만, 그것이 바꿔치기를 했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이유는 있어도 바뀌긴 했는, 어떻게든 됐는데, 그것이 바꿔치기를 피고인이 했는지까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동기가 불분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손녀를, 손녀, 손녀, 손녀가 어디 갔는지 몰라요.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 손녀를 지금 당, 유기하고, 지금 어딘가에 뭐, 뭐, 예를 들면 넘겼다든지, 또는 뭐, 어디에 묻었다든지, 아니면 죽였다든지, 이럴 거라면,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느냐. 자기, 그냥 낳은 딸을 그냥 죽이려고 하면 될 걸, 과연 손녀와 자기가 낳은 딸 중에 누가 더 간편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자기 딸을 유기하려고 하면, 자기가 낳은 애를 유기해버리면,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굳이 바꿔치기를 해서, 자기 딸을, 자기 낳은 아이를 자기 딸이 키우게 만들고, 손녀는 어디다가 버리려고 하는, 이 동기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고, 두 번째, 검사가 3월 초경에 피고인이 직접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데, 4월 8일 퇴원 당시까지 아기 택줄이 남아있었어요. 택줄이. 이상하죠? 택줄이 거의 한 달 가까이 남아있다가,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의 주장에 의하면, 3월 초에 아기를 낳았다면, 4월 1일 날 아침에 바꿔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4월 8일 날 퇴원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택줄이, 과연 이, 나은 게, 4월, 3월 초가 맞냐, 이것도 의문이라는 거예요. 대법원. 4월 한 8일, 7일, 그러니까 4월 1일, 3월 31일, 그 즈음에 낳았다면, 택줄이 4월 9일 날 떨어지는 게 이해가 되지만, 3월 초에 낳았다면, 한 달가량의 택줄이 그렇게 다 붙였다는 거예요.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 두 번째, 이 불상의 장소에 유기했다고 하는 그 아이가 발견이 안 돼요. 여기에 대한 행적 증거가 전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를 바꿔치기 하려면, 이 피고인이 불상의 장소에 어딘가에 키워져 있는 아이를 병원 바깥에서 데리고 와야 돼요. 데리고 와서, 신생아실에서 가서, 바꿔치기를 한 다음에, 그 낳은 손녀를 다시 들고, 병원 밖으로 나와서, 다시 불상의 장소에 갖다 놔야 돼요. 이렇게 갔다 오는데,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를 하는 행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가, 피고인이 2018년 1월 27일 날 퇴사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검사는 뭐라고 하냐면, 배가 불러오니까 퇴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2월 26일 날 재입사를 해요. 지금 3월 첫 경에 예를 났다고 했잖아요. 이 예를 위해 재입사한 것도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한 달 뒤면 나올 건데, 굳이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재입사를 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 결국은 출산, 그러니까 실제 낳았다라는 그 출산 시기도 이해가 안 된다. 뭔가 의문이 남고, 여전히 맞나? 라는 의문이 있고, 그 다음에, 바꿔치기 한 아이를 어떻게 바꿔치기 한지에 대해서도, 전혀 이야기가 없다. 그리고 왜 이렇게 했는지도 전혀 불분명하다. 이것들이 다 확실이 않다면, 이 아이가 피고인의 아이라는 것, 그거 말고는 증명된 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심리하라,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모고, 손녀가 바꿔치기가 됐다는 걸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피고인이 바꿔치기 한 건지, 왜 한 건지, 무엇 때문에 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의문이라는 거고, 특히 탯줄의 분리식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즉, 이게 과연 한 달 전에 낳은 아이가, 한 달 만에 신생아실에 있었고, 퇴원할 때까지 탯줄이 그대로 있었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이 부분은 저도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결국은 이 피고인의 출산 시기가 선전 늦어져야 된다는 거죠. 검사가 주장하는 3월 초가 아니라, 3월 말이나 요금 즈음이라고 봐야 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4월 9일 날 떨어지는 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제대로 수사가 안 된 거죠. 그리고 출산 부분에 여아, 비아, 그러니까 손녀의 행광이 전혀 안 나타나요. 아이가 울 텐데, 하여튼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 증명이 안 됐다고 해서 문제가 난 거고, 이게 실시 마코찌게 된 거, 왜 했는지, 누가 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다. 이게 이제, 이거는 그냥 워낙 보도가 많이 낸 사건이기 때문에 한번 궁금하실까 봐 설명해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